마치 핵폭탄이 떨어져서 모든 생명체가 사라지고 초토화된 리조트가 있습니다. 차도 이렇게 버려두고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텅 빈 마을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강원도 행성입니다. 행성 쪽에 오니까 유난히 폐건물들이 도로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여기도 국도변 바로 옆인데 대형 펜션 리조트를 짓다가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리조트 입구에 지금 단열재 스티로폼이죠. 이게 너무 오래되가지고 다 부서져서 쓰레기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니까 부지가 엄청 넓습니다. 총 13,000평 엄청 넓은 땅이죠. 여기에다가 산타클로스하고 크리스마스 테마로 해가지고 복합 펜션 단지를 짓다가 이렇게 분양이 안됐는지 폐건물로 남아있습니다. 여기 리조트 컨셉이 상당히 독특합니다. 44철 크리스마스 캐롤을 틀어놓고 온 동네가 연말 분위기가 나게끔 그런 컨셉으로 이 리조트를 지을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강원도가 무슨 디저니랜드도 아닌데 조금 생뚱맞죠? 여기 단순히 펜션만 지으려고 했던게 아니고 계획을 보니까 엄청나네요. 리조트처럼 꾸미려고 풀장도 만들고 온천, 찜질방, 인공폭포, 승마장, 공연장, 족구장, 어린이 놀이터, 골프연습장, 산책로, 편의점, 세미나실 이 모든걸 여기에 다 짓는다는 그런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펜션 개수는 총 20개 동이네요. 그리고 48세대 빌라트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이 빌라트 나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빌라 플러스 아파트의 그런 개념의 줄임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그마한 빌라 같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시골마을이 이렇게 폐허가 될까요? 지금 마을을 쭉 돌아보는데 개미새끼 한 마리 안보입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생명체는 핵폭탄의 뜨거운 열로 인해가지고 다 제로 변하게 됩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고온에도 견디니까 이렇게 남아있고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이렇게 폐건물 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펜션의 컨셉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20개의 나라를 테마로 해가지고 지을 계획이었는데 지붕에다가는 미국 국기, 중국 국기, 일본은 빼고 이탈리아, 세계 여러 나라들의 국기를 개항하고 그 다음에 집안 내부도 그 나라 대사관 그 나라의 건축양식으로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할 그런 계획이었다고 하네요. 2006년 당시에 펜션 분양가인데 아 엄청나네요. 85평이 5억 101평이 5.8억 6억 돈이죠. 115평은 6억 6천 야 그때 당시에 아마 한강이 보이는 그런 아파트도 이 정도 가격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이 펜션은 한 업체가 지어서 운영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또 분양을 했습니다. 분양가의 10%를 1년 임대료를 선지급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이 계약자들을 모객을 했죠. 예, 사짜 냄새가 살짝 나죠. 그리고 2006년도에 분양을 한번 시작했는데 아마 분양 실패를 한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는 서울의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성대하게 열었다고 합니다. 사업설명회에서 펜션 계약을 한 사람들은 모두 버스에 태워가지고 이곳 강원도 행성 공사 현장에 왔다고 합니다. 원래 사짜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사기치지는 않습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아 건물이 이 정도로 완공되고 있고 부지도 이렇게 넓습니다 하면서 사업 현장을 답사를 딱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믿음이 생기죠. 그 믿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여기 펜션 리조트가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이었다면 여기 시공사 그 사람들이 은행에 빚내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을 하면 그거 돈 되는데 왜 굳이 남들한테 또 분양을 받으라고 이렇게 설명에까지 했는지 참 한심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또 분양을 받고 상당히 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호구조사를 안 해볼 수가 없죠. 여기도 경매 기록이 있습니다. 감정가 18억짜리 이 땅하고 건물이 올 4월달 무려 7억에 낙찰이 됐네요. 이 땅에 공시지가만 하더라도 평당 22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7억에 낙찰받으신 분은 보니까 이 공시지가에 거의 반의 반값에 땅을 인수를 했는데 이거를 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까요? 다 밀어버리고 캠핑장을 운영하면 되겠습니까? 단지 입구에 보니까 지금 단지 들어오는 진입로 길을 갤러프로 막아놨습니다. 와 누가 차를 여기다 버려놨네요. 이 갤러프가 요새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상태 좋은거는 뭐 2천만원 이상 해도 중고차로 거래가 된다고 하네요. 이야 낙엽이 수북히 쌓여가지고 섬찟합니다. 지금 뭐 유리창도 깨져가지고 피가 다 들어가고 안에도 낙엽이 쌓여있네요. 혹시나 여기서 또 불길한 사건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다행히 또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차 내부를 쭉 살펴보니까 뭐 번개탄 자국 같은 것도 없고 비교적 깨끗합니다. 뒤쪽에도 지금 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수석에는 지금 성경책이 있는데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이 버려진 자동차의 주인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분양 피해자가 여기서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 놓은 것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갤러퍼 중고차 요즘 매니아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아이고 이거 중고차라도 팔았으면 돈이라도 좀 받을 건데 아깝습니다. 주인을 잃고 버려진 이 자동차를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도 이처럼 끝이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드론으로 위에서 보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소멸되고 나면 도시에도 이런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이 넘쳐날 것 같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 있죠. 총 잘 쓰는 놈 총 맞아 죽고 칼 잘 쓰는 놈 칼맞아 죽는다고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 부동산 이때까지 잘 나갔죠. 그런데 그렇게 성성장구하던 부동산도 이제 쇠락기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도 부동산 사짜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수익형 부동산 네 이거 대부분 다 사기입니다. 전재산 여기다가 투자하고 피 눈물을 흘리는 투자 피해자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도 이렇게 짓담한 폐건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제주도 다음으로 많지 싶습니다. 골뱅이TV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